네 안녕하세요 킹콩 선생님입니다 9월 평가원 총평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섰는데 잘 봤는지 잘 못 봤는지 물어보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전반적으로는 쉬웠다는 평이 좀 있는데 문제는 쉬웠어도요 그게 이제 틀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저처럼 어른이 되고 아저씨가 되면 느끼는데요 그런 일은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쉬웠다고 한 시험에서 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말이 즉 여러분의 실력이 낮아졌다 이거랑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꼭 좀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아픈 그런 글들을 좀 봐서 그런 건데 어쨌든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기 위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호랑이 평가원 이 평가원이라는 국가기관은요 지금 절대평가지만 옛날에 그 상대평가 시절에는요 저는 이제 상대평가 시절을 겪어왔던 학원 강사로서 그 당시에 평가원이 어느 정도로 문제를 제대로 어렵게 냈는지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가끔 그런 문제집 보이는데 사설 문제집 중에 말도 안 되게 문제를 내서 그걸 어렵다라는 말로 포장하는 그런 문제집들 있잖아요 근데 평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 자체가 예술인데 그 예술인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변별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 극강의 난이도를 낼 수도 있는 평가원이 이번에 발톱을 완전히 좀 숨기고 문제를 좀 이렇게 한번 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냈을 때 올해 수능을 치룰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? 이런 게 이제 첫 인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고요 이렇게 쉬었다 쉬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아 요런 부분에 어떤 점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총평을 하는 거잖아요 2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이제 난이도가 있는 질문은 문제는 몇 번 몇 번이었냐 그렇게 봤을 때 21번하고 33번이 제 눈에는 딱 눈에 좀 띄었습니다 21번하고 33번이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공통적인 건데요 우리나라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보면요 문맥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버시나 하우에버가 아예 없이 버시나 하우에버에 대신해서 사용되는 대용 표현도 없이 그냥 문맥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나라 기출문제는 늘 과거의 난이도를 잡아왔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실현하는 게 21번하고 33번 이 두 문제입니다 저 두 문제에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총평이 끝나면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학생들과 현장으로 해설 강의에서 해설을 할 건데 거기에서 그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저희 강의나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의 강의들을 통해서라도 기출문제 해설에서 역제외 접속서 없이 문맥을 확 바꿔버리는 경우에 바뀌어진 문맥을 인지하지 못해버리면 중간 이후부터 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이 총평과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서 공부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, 33 그랬고요 그 다음에 30번이 이제 어휘 문제잖아요 어휘 문제인데 30번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프리벤트 A 프롬 B라는 구문 같은 거 있잖아요 A가 B하는 걸 못하게 막다 근데 그게 막다인데 그 앞에 리미테이션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말을 넣어서 이중 부정으로 해서 긍정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그 문장의 의미상 주어라는 건 그 문장의 일부분만의 주어거든요 그 프롬을 기준으로 한 의미상 주어와 주어와의 상관관계 도대체 이 행동을 누가 한 거냐 이런 걸 해서 이 확실한 구문력 여기서 얘기한 이중 부장이나 또 의미상 주어 제가 이것밖에 안 좋았는데 그거 말고 좀 할 말이 좀 많은데 이제 그건 수업에서 말씀드릴 텐데 30번 지문은 그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데는 여러분이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 30번 문제는 맨 마지막에는 그 이퀄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정확하게 문맥 쪽으로 이해한다면 답은 맞출 수 있었을 건데 어쨌든 해설 강의로 설명할 건데 30번 문제 난이도 괜찮았다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29번이 어떤 문제잖아요 29번의 어떤 문제에서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에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구평이 있던 수요일 전전 이틀 전 월요일날 제가 캐스트해서 뭐라고 했냐면 관계사, 도치, 준동사 이런 융합문제로 난이도를 잡는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선지 1번에서 그리고 뭐 선지 4번, 5번에서 계속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9번 업법 문제에서 꼼꼼히 할 테니까 29번 업법을 딱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도 하는 거지만 킹콩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업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책을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그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약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늘 나오는 데에서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한 70몇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학습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영역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쉽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외의 복병이 이제 40번 요약문 완성이었는데요 요약문 완성은 보통 이제 요약문의 후반부에 요약이 돼 있잖아요 중간에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영어에는 완전한 기초, 정말 펀더먼털 베이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배열이 됐을 때 늘 배열상 중요한 건 맨 뒤에 거 말이죠 40번 문제가요 배열의 순서를 모른다면 이게 선택지 1번, 3번 중에서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약문 문단 자체에서는 정확하게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영어의 기본적인 기초, 배열상 중요한 건 뒤에 거지 이걸 알아야 즉 적혀져 있지 않는 영어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선지를 1번, 3번 중에서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걸 부사를 해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2번에서 5번까지 요걸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수능 영어를 출제하는 평가원이 슬금슬금 이제 공포의 분위기를 좀 풍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번에 9평을 좀 이제 쉽게 내려고 했었던 거는 이제 6, 7, 8 이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데 31번부터 시작한 그 빈칸 문제가 34번에서 가장 난이도를 잡잖아요 보통 33, 34에서 난이도를 잡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33번은 난이도를 조금 잡았어요 역제부접속사 없이 문명을 바꾸는 거 했는데 34번에서 그 대조대립 관계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냥 보여줬어요 뭐 정원이냐 야생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34번이 가장 어려운 빈칸인데 그걸 좀 쉽게 해버려서 난이도가 쉬웠던 거고 36번하고 37번이 순서 문제인데 무조건 뒤에 순서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36번보다는 37이 어려운 순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37에서 36보다 오히려 더 쉬운 걸 내서 이제 난이도를 떨어뜨렸고 38, 39 그래 흐름 문제도 38번이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39가 더 어려워야 되는데 그게 더 쉬워버리니까 즉 34 빈칸, 36 순서, 38 흐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가장 어려워야 됐을 34, 37, 39가 우리 학생들의 눈이나 선생님들의 눈에 비해서 기존에 나왔던 그 수준보다 좀 아래로 쉽게 문제를 내면서 학생들의 간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내면 애들이 쉬워 그냥 그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댓글 보고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문제가 쉬워도 우린 틀려요 문제가 어려워도 마칠 때도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를 틀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건 그냥 인간의 모든 상황에서 늘 발생하는 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문제였다고 하는데 내가 틀렸네 나는 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의 흐름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늘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미 학생들이 제 Q&A 게시판에 그리고 저한테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를까 봐 제가 적었습니다 수능이 9평처럼 또 쉬울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어렵게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다짐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이 녀석들 내가 뭘 강의해야 되나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번 총평은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할 테니까 마이크도 하고 잠깐 물도 좀 마시고 오고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제가 열심히 찍을 테니까 해설 강의 통해서 꼭 보세요 꼭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좀 느끼시고 해설 강의 꼭 여러 명의 선생님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집합을 끄집어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액기스를 뽑아내서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 마지막 70 며칠 남은 이 시점 시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난 1, 2, 3, 4, 5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막판에 확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시험 직전 하는 게 정말 효과는 좋은 거 잘 아시죠 70 며칠 남은 거 불태워버립시다 화이팅 quaranh거 시청자 Dyk셔가 여러분 여러분